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좀 있어 같구요 예 일단 다우존스 어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뭐 4.6% 반등이 들어왔는데 일단 반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38.2% 라인에 지금 걸려있다 고점 대비 에서 점에서 그래서 향후 바 흐름을 보는데 에 보통 아직은 이제 양쪽 금리인하고 양쪽 원하고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요게 페이크 일 수 있다 페이크 속임수 아시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확실하게 공급이 되는지 에 금리 인하 포인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요새는 완전히 페이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제로 해체 에서 중요한 기소가 올라와서 여러분들 하고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어 요기 그 생산이 재개가 됐다 그래서 근데 그게 허위다 에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가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아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요게 뭐냐면 음 대기 오염도 입니다 그 흐름을 에 그래서 제가 요 오늘 링크를 남겨 올 테니까요 그럼 한번 보시고 자 나사에서 요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죠 예 여기 우리나라 합니다 아 그런데 에 1월 1월달 로 이게 모습이구요 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2월달 모습입니다 2월 25일까지 그 최근의 모습이죠 4 근데 공장을 가동을 했다 에 완전히 뻥 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이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어 계속 한 몇 달간 진행이 된다 간도 가동이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 겠죠 네 그러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아 그래서 지금 음 이게 나사에서 인공 이송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산화 질서 여기 뭔지 아시죠 네 자동차 매연입니다 여러분 탐베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자동차 매연 인데 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것도 인공 이송 사진입니다 아 요게 1월달 1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사진과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그 똑같은 기간을 사진을 찍은 거를 나사에서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 보십시오 일단은 에 보통 이제 그 자동차 하고 어 발전소 얘네들은 그 주로 이제 발전소를 그 석탄으로 많이 한 됩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과 올해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왔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거의 예 이런 상황인데도 어 자기들은 공장을 개껴 저기 했다 짤서 여기 아주 중에 의미심장한 네 그래서 대기 오염의 에 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 발발에 따른 에 네 경제적 두나마 적어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 이겁니다 왜 있는거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향후 어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공급이 되더라도 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수급 상황 이라든가 이런게 잘 안 됐을 때는 네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에 잘 좀 보시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에 같이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일찍 여러분한테 중요한 기사가 떠서요 아 같이 공유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자 이런거는 그냥 마구마구 퍼날라 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 이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ow 요 요 아멘